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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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을 자 우리가 놀보박 배웠잖아요. 나는간에 이런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놀보네 셋째 박을 탑시다 놀보네 셋째 박이요? 놀보네 셋째 박을 타서 거기서부터 요런 초라니 각소리들이 나오거든요 남사당 여사당이 거기서 나와갖고 나는간에 나오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박을 타버려야 돼 한개는 다 주고서 뭣이 쪼로록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놀보네 셋째 박을 탑시다 그 장단이 거기는 좀 죽물이요 놀보네 셋째 박이 우리 배운대에요? 가사가 흥보가에 흥보가에 있어요 흥보가에 흥보가 책을 보시면 거기 52페지 52페지요? 흥보가 책이라는게 이게 52페지가 나오지도 않은데 무슨 30몇페지가 끝인데 30몇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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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페지부터 보시면 돼 안희리부터 하실거면 이게 우리가 늘 하던거잖아요 이게 셋째 박이라는거에요? 어 셋째 박 놀보네 셋째 박의 앞에 죽물이가 있고 거기를 해야 돼 몇 페지에요? 33페이지에 안희리부터 33페이지 안희리부터 아 놀보가 기가 막혀? 여기는 놀보가 기가 막혀? 논보가 기가 막혀? 놀보가 기가 막혀? 놀보가 기가 막혀? 이 상여가 왠상여요? 이 상여가 왠상여요? 오 니가 놀보냐? 오 니가 놀보냐? 먼저 박통 속에서 나오셨던 생원님이 돌아가셔서 먼저 박통 속에서 나오셨던 생원님이 돌아가셔서 이 박통으로 이직을 하셨는디 네 집터가 명당이라고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으니 얼른 뜯어라 놀보가 집터가 명당이란 말을 듣더니 죽어도 집은 안 뜯기로 들겄다 죽어도 집은 안 뜯기로 들겄다 여보시오 내가 죽어도 이 집은 못 뜯은께 내가 죽어도 이 집은 못 뜯은께 대전으로 받아가시고 이 상열랑은 제발 딴 데로 운상하옵소서 그럼 얼마나 바칠래 그럼 얼마나 바칠래 한 500냥 드리지요 한 500냥 드리지요 에라 이놈 500냥 가지고 네 집터 같은 이런 데를 사겄느냐 500냥 가지고 네 집터 같은 이런 데를 사겄느냐 만 1냥만 드려라 만 1냥만 드려라 아이고 1냥만 드리지요 아이고 1냥만 드리지요 그래 보라라 그래 보라라 돈을 받아 들더니 돈을 받아 들더니 두어 걸음 나가더니 두어 걸음 나가더니 인올불견 간 곳이 없지 인올불견 간 곳이 없지 박 타던 여꾼들이 어이없어 박 타던 여꾼들이 어이없어 모두 박은 안 타고 가기로 드니 모두 박은 안 타고 가기로 드니 여보소들 여보소들 은금이 변화해서 나를 지짓떠보는 것이니 은금이 변화해서 나를 지짓떠보는 것이니 이 세체 통에는 틀림없이 은금 보아가 들었음께 염려 말고 어서 박 따오소 박을 또 따다 놓고 타는디 치리롱 실건 톱 찌리야 에이 치리롱 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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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치리롱 실건 톱 찌리야 시작 치렁 실건 톱 찌리야 톱 찌리야 톱 찌리야 그렇죠 에이 에이 여루 당거 주소 에이 여루 엄마나 죽물이야 에이 여루 시작 에이 여루 당거 주소 여보소 엽 엽 엽 군 네덜 엽 걱정 흑흑을 말고 박을 타세 걱정 흑흑을 말고 박을 타세 시리롱 실군 시리롱 실군 시리롱 실군 담궈 주소 시리롱 실군 담궈 주소 여봐라 정보야 홍야 여봐라 정보야 홍야 힘을 써서 어서 톱소리맞어라 오냐 맞는다 오냐 맞는다 홉치렴 콩맹맹의 소리로 홉치렴 에끼 놈아 홉소리라 에끼 놈아 홉소리라고 말고 톱소리라고 해요 나도 입이 꼬이네 에끼 놈아 홉소리라고 말고 톱소리라고 해요 시작 에끼 놈아 홉소리라고 말고 톱소리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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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요 짜증 나서 왜냐하면 지금 되게 나쁜 일이 많이 있었어 앞에 그러니까 지금 신이 안 나갖고 박을 타 그러니까 아까도 김샌 소리 나잖아 그리고 뭐다 이제 금은보아 주워간다고 뭐다 알지? 저기 조금 몸이 편치 않은 사람들 불러다가 동네 사람들 중에서 잘 못 도망가고 뭐다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지금 타고 있어 왜냐하면 금은보아 나무 갖고 도망간다고 못 도망가게 노동력은 쓰되 기동성이 없는 사람들 불러다가 쓰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놀부는 그렇게 영악한 사람이야 자기 같은 줄 알고 일당 주고도 부려먹으면서도 일당 주고 부려먹으면서도 혹시라도 금은 나오면 여기다 너하고 도망갈까 봐 못 도망갈 기생의 사람들만 보다 불러가 권개로 여기서도 성치 않아 그러니까 정보가 언칭인 거야 그러니까는 여봐라 여봐라 정보아 홍야 입을 써서 덥스러이 맞아 홍야 그 말이 오냐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거야 왜냐면 발음이 제대로 안 나 옛날에는 이게 이렇게 되면 수술이 그렇게 안 됐던 때잖아 옛날에는 그게 영국에 뭐 이렇게 된 그 사람들은 말을 그렇게 다 세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즐겨 부를 것은 아니로 돼 이런 데는 조심스럽게 불러야 돼 재밌게 자기들끼리 우스갯소리로 불러야 하는 것이지 남 앞에서 대놓고 부를 수는 없어 만약에 발표회나 이런 때에는 부를 수 있어 오히려 이건 예술이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함부로 사석에서도 좀 조심해서 부를 내줄 필요가 있어 가족 중에 그런 장애가 있을 수도 있어 예예 그랬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예 그래서 놀보박은 오히려 저기 발표회 때에 할 수 있어 왜냐면 예술이니까 그건 발표회 때에 하거나 완창 발표회나 또 뭐 판을 낼 때나 그런 때는 해 왜냐면 그건 있는 거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음악회나 이런 데도 할 수는 있어 근데 이제 사석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아주 그냥 막 좀 막 웃고 까놓고 야아 웃을 때 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 여기 이런 것은 우리가 배울 때도 우리끼리 배우고 이거는 안 매... 저기 뭐야 우리끼리 보는 필름으로만 보고 유튜브로 안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뭔 말인지 알죠 이런 기회에 또 그래도 흉내 한 번 내보죠 먼저 흉내 한 번 내보죠 그쵸 그래갖고 여기에 저기 휘머리까지 붙어 있어요 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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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쓱싹 시리롱 쓱싹 이렇게 하면 돼 시작 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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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싹 쓱싹 싱싹 시리롱 쓱싹 각각 하고선은 박이 탁 열려요 지휘영 실군 싱싹 즣싹 싱싹 지휘 논 일정 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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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iticized 줌비 논 일정 그렇지 에이 여아루 에이 여아루 담궈주소 담궈주소 에이 여아루 에이 여아루 여아루 뭐가 하나 있어 헤이 요 루 헤이 요 루 헤이 요 루 해야지 헤이 요 루 담궈주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동편소리가 어려워 바로 이게 꺾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거기서 직방으로 가니까 헤이 요 루 이러니까 어렵지 시작 헤이 요 루 담궈주소 여보소 역군 애들 여보소 역군 애들 염려 말고 박을 타소 염려 말고 박을 타소 망하여도 내 망허고 망하여도 내 망허고 흥하여도 내가 흥할 것이니 흥하여도 내가 흥할 것이니 그렇eun 걱정 흙을 말고 걱정 흙을 말고 박을 탓에 박을 탓에 시리롱 실권 시리롱 실권 똑같은 음이니까 시작 시리롱 실권 시리롱 실권 시리롱 실권 당 커 주소 당 커 주소 시리롱 실권 당 커 주소 시리롱 실권 당 커 주소 당 당 당 커 당 커 당 당 커 주소 당 커 주소 당 커 주소 시리롱 실권 당 커 주소 어려워요 시리롱 실권 당 커 주소 당 커 주소 어려워요 여기는 몇번 그렇게 해서 배워야지 쉬운 목이 아니에요 당 커 주소 당 커 주소 여봐라 정보야 힘을 써서 톱소리 맞어라 여봐라 정보야 보냥 보냥 시작 보냥 맞는다 공기 홉치렴 앱드린놈아 홉소리라고 말고 홉소리라고요 에뛰놈아 에뛰놈아 홉소리라고 말고 아350 에뛰놈아 홉소리라고 말고 협소리라고요 에끼놈아 홉소리라고 말고 톱소리라고 어여 빠르드의 리듬을 타면서 에끼놈아 홉소리라고 말고 톱소리라고 어여 에끼놈아 홉소리라고 말고 톱소리라고 어여 그거야 레치타티브 소양음악이 레치타티브처럼 하는데 말하듯이 하지만 가사가 다 살아있고 음률이 좀 있어 에끼놈아 홉소리라고 말고 톱소리라고 어여 에끼놈아 홉소리라고 말고 톱소리라고 어여 이거 빨리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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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쓱싹 시리롱 쓱싹 시리롱 쓱싹 시리롱 쓱싹 이렇게 시리롱 실근 톱질이야 emit 의미 убий literary atravies 어머님 톱질이야 톱질이야 Ian 이야 이야 음이 정확해야되니 시리롱실건 톡찌리야 헤이 시리롱실건 톡찌리야 헤이 야 거룩한 거 주소 헤이 헤이 여릇 담가 주소 헤이 여릇 담가 주소 헤이 여릇 담가 주소 그렇게 돼 여보소 역군내들 여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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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jer 염려 말고 박을 타소 염려 말고 박을 타소 망하여도 흥하여도 내 망허고 흥하여도 내가 흥할 것이니 그렇지? 걱정 흥흥 흥 말고 박을 탓세 걱정 흥흥 흥 말고 박을 탓세 박을 탓세 시작 시리롱실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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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궈주소 시리롱실곤 담궈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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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써서 어서 톱소리맞어라 그렇지? 여봐라 정보야 황야 힘을 써서 어서 톱소리맞어라 여봐라 정보야 황야 힘을 써서 힘을 써서 톱소리맞어라 오옹야 맞는다 황찌림 오옹야 맞는다 황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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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짜증내고 신경질래 그렇게 내줘 에끼놈아 황소리라고 말고 톱소리라고 오여 에끼놈아 황소리라고 말고 톱소리라고 오여 그렇지 그렇게 해야돼 응 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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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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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롱 슥싹 그렇게 해야돼 시리롱 실군 톱질이야 헤이 시리롱 실군 실곤 하라니까 실 실곤 시리롱 실곤 시리롱 실곤 톡찌리야 헤이 여그루 담궈주소 헤이 시작 헤이 헤이 여그루 담궈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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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맹어제 하지 말고 헤이 여그루 담궈주소 헤이 여그루 담궈주소 그치, 담궈주소여야 돼 이 톱찌리는 다 헤이 여그루 이런거 중요하지 않아 담궈주는 것이 중요하잖아 가장 키워드야 당겨야 되는 거잖아 실이롱 실곤 이런거는 죄다 거식이잖아 의성어 뭐 이런거 그러니까 톱찌리야도 다 중요하지 않아 담궈주는 것이 중요하잖아 거기서 해줘야 돼 담궈주소 거기를 딱 그렇게 해야 돼 헤이 여그루 담궈주소 시작 헤이 여그루 담궈주소 여보소 여권내들 염려 말고 박을 타소 여보소 여권내들 염려 말고 박을 타소 망하여도 내 망하고 흥하여도 내가 흥할 것이니 망하여도 내 망하고 흥하여도 내가 흥할 것이니 걱정 흥하여도 걱정 흥흥을 말고 박을 타세 걱정 흥흥을 말고 박을 타세 걱정 흥흥을 말고 박을 타세 지리렁 실권 시리렁 실권 담궈주소 시리렁 실권 담궈주소 여봐라 정보야 봉야 힘을 써서 gli 톱소리 맞어라 여봐라 정보야 봉야 힘을 써서 어서 톱수리맞어라 여봐라 정보야 공야 힘을 써서 어서 톱수리맞어라 여봐라 정보야 공야 힘을 써서 어서 톱수리맞어라 공야 맞는다 홈질이 엣기로만 톱수리라고요 공야 맞는다 톱수리랑 그치? 엣기로만 톱수리라고 말곱톱소리라고요 엣기로만 톱수리라고 말곱톱소리라고요 실근실근 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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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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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하루 닦아주소 여보소 역군 애들 염려 말고 방을 타소 망하여도 내 망오고 흥하여도 내가 흥할 것이니 걱정허거 걸 말고 박을 탓에 지리롱 실고 지리롱 실고 지리롱 실고 담궈주소 여봐라 정부야 홍양 힘을 써서 톱소리 맞아라 홍양 맞는다 황제리야 아끼는 거 홉소리라고 말고 톱소리라고 해요 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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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쓱싹 시리롱 쓱싹 이렇게 하고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박이 쩍 벌어져 노니 이렇게 됐어 그렇지 박이 쩍 벌어져 노니 박통 속에서 남사당 여사당 거사 각소리 초라니까지 그렇게 시작 박이 쩍 벌어져 노니 박통 속에서 남사당 여사당 거사 각소리 초라니까지 놀보 마당에가 쭉 늘어서더니 마는 놀보를 딱 쳐다보고 놀보를 딱 쳐다보고 소인문 아니오 소인문 아니오 소인문 아니오 대체 너희들이 뭣들이냐 대체 너희들이 뭣들이냐 대체 너희들이 뭣들이냐 예 저희들은 저 강남서 놀보새님 박탄다는 소문을 듣고 저희들은 저 강남서 놀보새님 박탄다는 소문을 듣고 위로차로 이렇게 모두 나왔소 위로차로 이렇게 모두 나왔소 야 거 나오던 중 제일이다 어디 한번 놀아봐라 어디 한번 놀아봐라 아니오 아니오 어째서 어째서 우리가 한번 노는데 행하가 천장에 오리시다 우리가 한번 노는데 행하가 천장에 오리시다 무엇이 천장이여 무엇이 천장이여 어따 이놈들아 너무 비싸다 어따 이놈들아 너무 비싸다 마당새가 썩 나오더니 마당새가 썩 나오더니 아따 새님도 뭣이 아까워 그랬소 아따 새님도 뭣이 아까워 그랬소 기왕 없어진 돈 기왕 없어진 돈 천장 주고 한번 노는 것이나 봅시다 천장 주고 한번 노는 것이나 봅시다 그래 물어라 그래 물어라 이제 남사당 여사당이 썩 나오더니 이제 남사당 여사당이 썩 나오더니 여사당이 곱게 입고 이쁘게 한마디 매기면 여사당이 곱게 입고 이쁘게 한마디 매기면 남사당들이 뒤에 섰다가 앞으로 달려들면서 남사당들이 뒤에 섰다가 앞으로 달려들면서 왔다 갔다 뒷소리 매기고 한번 놀던 것이었다 왔다 갔다 뒷소리 매기고 한번 놀던 것이었다 나는 가네 시작 나는 가네 나는 간다 내 힘을 따라서 내가 돌아가는구나 나에게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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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를 말아라 사람의 괄세를 네가 그리 말아라 내 수백산명 내 수백산명 나한테 나 blackさ 멍 tungsten 내 수백산명 UNT 내 수백산명 열 Luc 제 pot 금바구말랑에 속설이 나뭇잎은 제 못에 지쳐서 다 떨어지는구나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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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를 말어라 사람의 괄세를 네가 그리 말어라 이러고 놀고 나니 인자 각소리들이 썩 나오더니만은 한눈이 전라도째로 장타령을 한 번 먹이던 것이었다 한눈이 전라도째로 장타령을 한 번 먹이던 것이었다 자 그러고 이제 허절씨구 들어가야지 허절씨구나 같이해요 시작 허절씨구나 들어가간다 각소리 춘추가 들어간다 웃다여 봐라 순도가 이내 말을 들어봐라 너희나 부모가 더 어른나 우리의 부모가 나를 낳아 고의나 곱게 길러서 상관 초당에다 집을 짓고 독서 당간에 앉혔소 진주나 기생 니에미 외장 청장에 보긋글 안고 진주나 다음강에 떨어져소 만세 유전해 빛났네 품바 품바 자른다 이러고 나니 이러고 나니 하나가 썩 나서더니 하나가 썩 나서더니 이제 경상도째로 매기겠다 이제 경상도째로 매기겠다 허절씨다 허절씨구나 들어간다 절씨구나 들어간다 허절씨구나 들어간다 절씨구나 다 보신다 뱀과 춘절이 들어간다 오동장농 깨끼장농 둘이나 볼라고 주었더니 혼자 보니 웬일이냐 품바 품바 잘헌다 잘헌다를 스타카토로 해요? 아니면 잘헌다로 해도 되고 잘헌다 해도 되고 스타카토로 해도 되고 그냥 잘헌다 해도 되고 다짜를 좀 끊어줘요 잘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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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잘헌다 시작 잘헌다 다음은 단은 끊어 다만 끊어주세요 스타카토로 하지 말고 잘헌다 하지 말고 잘헌다 잘헌다 이렇게 참 왜 이렇게 토가 길어 한참 이러고 나니 시작 한참 이러고 나니 여기는 서르니까 따라서 굴려야 되겠군 서른데 우리가 어디가? 깨골깨골 알았어 한참 이러고 나니 초란이 폐가 썩 붉어지더니만 초란이 폐가 썩 붉어지더니만 저란이 폐가 썩 붉어지더니만 저란이 폐가 썩 붉어지더니만 아래 또리를 다달달 걷고서 아래 또리를 다달달 걷고서 아래 또리를 다달달 걷고서 배나리 꽝으로 들어라 미나리 꽝으로 들어어라 미나리 꽝으로 들어어라 어허에에에에 오허야 어허야 우와 어허허허허허야 어허허허허허야 이놈 저놈 저놈 이놈 이놈 저놈 저놈 이놈 거사상투가 제일이요 거사상투가 제일이요 깨골 깨골 청개골아 깨골 깨골 청개골아 깨골아기 집을 찾으려거든 가랫돌이를 다달달 걷고서 비나리 꽝으로 들어라 어허야 어허야 오허야 어허야 어허허 어허허허야 어허허허허허야 이 놈 저놈 저놈 이놈 이 놈 저놈 저놈 이놈 거사상투가 제일이요 거사상투가 제일이요 요호 어 요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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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사상투가 제일이 요호호 거사상투가 제일이 요호호 그렇지 같이 붙여서 깨골 깨골 시작 깨골 깨골 좀 깨골아 개구랑이 집을 찾으려거든 아래 또리를 날 딸 걷고서 비나리 꽝으로 들어라 오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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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저놈 저놈 이놈 거사상투가 제일이 요호호 재밌어 일탈이라서 파격이라서 재밌어 한참 이러고 나니? 한참 이러고 나니? 놀보가 기가 막혀 놀보가 기가 막혀 워라워라 귀찮았다 어지럽다 어지러워? 워라워라 귀찮았다 어지럽다 어지러워? 인자 그만하고 가거라 가! 인자 그만하고 가거라 가! 귀찮아 단발이 웬 마리오 귀찮아 단발이 웬 마리오 geht 자금본을 들어보소 핏자금본을 들어보소 한 발 달린 돌쩍이 두 발 달린 까마귀 세 발 달린 통독이 세 발 달린 통독이 귓자 모르는 돌보심사 구생에는 무엇이들랑꼬 동그랑 땅뚱따꿍뚱따꿍 동그랑 땅뚱따꿍뚱따꿍 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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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노고 허세 돈이나 좋게 좋게 달란게 안주고 지가 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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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귓작은 본을 들어보소 한 발 달린 돌쩍이 두 발 달린 까마귀 세 발 달린 동독이 세 발 달린 동독이 네 발 달린 당나귀 귓작 모르는 돌보심사 구생에는 무엇이 들람꼬 동그랑 땅뚱따꿍뚱따꿍 동그랑 땅뚱따꿍뚱따꿍 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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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아 단발이 웬 말이요 귀찮아 단발이 웬 말이요 귀찮아 단발이 웬 말이요 귀찮은 본을 들어보소 한 발 다 흘린 돌쪽이 한 발 달린 돌쪽이 두 발 달린 까마귀 세 발 달린 동독이 네 발 달린 당나귀 귀찮아 모르는 돌보심사 귀찮아 모르는 돌보심사 구생에는 무엇이 될랑꼬 구생에는 무엇이 될랑꼬 구생에는 무엇이 될랑꼬 구생에는 무엇이 될랑꼬 동그랑 땅뚱따꿍뚱따꿍 동그랑 땅뚱따꿍 동그랑 땅뚱따꿍 동그랑 땅뚱따꿍 어서 안주구 티아노 어서 돈이 나 좁게 좁게 달란꼬 안주구 어서 행하 주시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놀부, 흥부, 박, 흥부, 박, 을 섞으면서 배워야 쓰겄네 잠밋네요 아, 금방 라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